1950년 12월 25일 장승포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를 각 지역구로 배치하는데 고형면 수월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배치했어요 그러니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고 닷새 동안 거저 굶고 이러면서 지나고 왔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그때 또 길이 없어가지고 산을 넘어서 장승포에서 그 수월이까지 고현면 지금 시청에 있는 그쪽에 고현면까지 걸자니까 산을 넘어가지고서 말이야 그래서 겨우 도착했어요 가보니까 자라고 하는 곳이 뭔가니까 그 무슨 창고인데 창고 창고 같은 그런 데 그 밑에다가는 세면 콩 그리고 세면 바닥이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깔고 그리고 옆에는 열판자로서 이제 그대로 집을 지어 놓고 말이야 그래 거기서 이제 자는 거라 그래 거기에 그대로 수월리에 있다가 보니까 수월리에서 포로수용사가 생긴 거라 포로수용사가 생겨가지고 어디로 이전해 놓을까 지금 그 옥포 조선소가 있죠 대우회사들 옥포 조선소 그 앞에 논바닥에 거기에다가 이제 지프로서 운박을 정해 놓고 말이죠 한 그 운박 속에 한 수백 명이 이제 들어가서 그 여러 개 있어 가지고서 거기다 논바닥에다가 밑에는 그저 가만히 하나 깔아 놓고 그리고 우회는 지프로서 그대로 난방이랄까 뭐 해 가지고 말이야 비가 와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거 해 놓고 말이야 그래 거기에서 이제 며칠 동안 있었죠 집에서 나를 저기 아버지 삼촌 나 셋이 떠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피난 나와서 청진에서 오는 사람 한경북도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한경남도에서 오는 사람 있고 눈은 가득한데 거기에 해야지 그대로 모두 사람들이 너무나 해야지 그러다 보니 거기서 서로 모두 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삼촌은 삼촌대로 난 나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고향에서 북청에서 그대로 통통배 조그만 배를 타가지고서 그거를 타가지고서 포항까지 온 거라 그래 포항에 와서 그 대구에 계시는 그 대법관으로 계시는 손동욱 대법관이 후에 됐는데 그 집에 가서 모두 피난 명이 한 50명이 그 집에 가서 수용하고 있었지요 그래 저도 그 소식을 들고서 그 3월 51년 3월 10일에 한 100일 만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집에 거기 대구 가서 거기 같이 살다가 다시 이제 또 부산에 거기서 일할 것도 없고 그래 부산 내려와서 부산에 와서 학구방 짓고 학구방이라는 것이 레이쇼 박스 가지고서 그 집을 두 사람이 겨우 잘 수 있는 그런 집을 적어가지고서 그래 거기서 생활하게 됐죠 부산에 이제 그 식품이 레이쇼 같은 것들이 그 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거기에 미군 부대가 그 아주 상당히 많아가지고서 그 물품을 거기다 수입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레이버 노동자로서 거기서 일하거나 한 번은 거기에 가보니까 그 사람을 모집해요 그래서 모집하고 가보는데 가보니까 키도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수십 명이 이제 사람 뽑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 부대에 이제 내가 뽑혀왔어요 뽑혀야 보니까 그것이 야포부대다 야포부대 필드 아르테오리아 그래서 야포부대인데 그 야포부대에 제가 이제 그 취직하게 된 거다 그래 그 배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뭐 부산에서 배에다가 그 대포를 싣고서는 그 속초에 와서 속초에 상륙해가지고 그 양구 인재 고량포 이런 데를 이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이북에다가 대포를 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됐죠 그 열흘 동안 휴가를 마쳤는데 길가에서 고등학교 동기동창을 만났어 북청농업학교 너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아 자기는 대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 나간 그 지금 이제 그 당시 그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대학교 3학년이고 나는 미국 무대 레이브 하고 말이야 너무 자고 말이야 영 화가 나서 말이야 견딜 수 있어야죠 밤에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 술을 먹고 올라가서는 아버지 보고서 하소연 하면서 말이야 나를 학교 보내달라고 나를 학교 보내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막 때렸었지 53년 2월 말일에 아버지가 그 고량포에 편지가 왔어 미국 무대에 서울 대학교에다가 입학원서를 넣어서 3월 3일에 입학시험이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부리야 부리야 보타리 싸가지고 있는 보타리 싸가지고서 한 일주일 가만에 그 휴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량포에서 그 달에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서울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와 보니까 입학원서를 받지 않는 거라 이북의 졸업장은 제가 이북에서 나올 적에 갖고 나온 것이 졸업장 하나뿐인데 그 졸업장 그것이 그거 가지고서 이북의 졸업장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에 2차 있었는데 거기에 이번 제가 가서 입학원서를 넣었어요 넣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 인정해 주질 않아 교무과장에게 입학원서를 접수시키려고 하니 받지 않아요 그때 조교가 있었는데 조교가 옆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조교가 그 졸업장을 보더니 아 그 성적도 뭐 우수하고 뭐 하니까 아 성적도 이렇게 좋은데 과장님 과장님 이거 입학원서를 받읍시다 받읍시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정 사정해서 그 선생이 조교 때문에 제가 입학원서를 넣게 된 거예요 그 아주 그런데 그분이 뭔가 하니까 신의주 있었는데 이북에 신의주에서 47년도가 그때 이제 월남에서 그러니까 이북의 사정을 이북의 졸업장에도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교무과장에게 사정 이행을 해가지고 제가 입학하게 된 거죠 수의학과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의학과가 서울대학교에서만 하나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입학원서를 넣으니 들어갈 수도 지원서도 받지도 못하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그거하고 비슷한 학과가 약학대학이 돼서 그래 약학대학이 그때 처음으로 그 부산에서 여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에 있지 않고 모두가 그 부산에 이제 모두 피난을 나가서 거기에 본교가 있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약학대학에 비슷한 이제 학과가 있는 약학대학을 가게 됐죠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